갑작스럽게 전해진 이혼 소식에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방송을 통해서 각각 어떤 입장을 밝힐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유영재는 경인 방송에서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라디오 유영재의 라디오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혼 발표 당일에도 진행석에 앉아서 생방송을 이어갔는데요. 7일 오후 방송된 라디오쇼에서도 유영재의 이혼 관련 발언은 듣기 힘들었습니다. 주말 라디오는 사전 녹음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이혼은 사생활인 만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 보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유영재는 최근 발표된 세계 행복 순위 중 우리나라의 행복 순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유영재는 59위였다고 한다.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주로 북유럽 나라다. 우리는 왜 행복 순위가 뒤로 쳐질까 낮은 순위를 받을까 행복해지려고 애쓴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음악을 소개하며 라디오를 진행했습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가 됐습니다.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은 신앙으로 빠르게 가까워졌고 만난 지 8일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부부가 된 사연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예순이 넘어 만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두 사람은 방송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서로 완전히 다른 성격과 청소 등 생활 습관으로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을 밝혀지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 각서까지 쓰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동치미에서 공개된 각서에서 유영재는 지난 1년간 배우자 선우은숙과 결혼 기간 동안 존중과 배려 신뢰에 믿음을 소홀히 해 아내에게 심한 모욕과 자존심, 상처 등 지울 수 없는 극한 고통에 처하게 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을 작성했으나 결국 갈등의 고를 메우지 못하고 남남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협의 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히 선우은숙이 이혼 절차를 다 밟은 뒤에야 소속사의 일을 알렸다며 소속사도 둘의 이혼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선우은숙에게 확인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이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선우은숙이 자신의 이혼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는데요.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선우은숙이 유영재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했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해 협의 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을 선택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협의 이혼을 했다면 발표 전 소문이 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부는 함께 예능에 출연해온 만큼 그간 찍어놨던 영상을 모두 폐기해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요. 두 사람은 얼마 전까지 함께 방송에 출연했죠. 조정 단계에서도 함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혼 소식을 최대한 언론에 알리지 않기 위해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거쳐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했으여 재판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이 빨리 끝난 배경에 대해서는 재혼 기간이 짧으며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딱히 없었다고 하는데요. 조정 이혼을 한 건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최대한 이혼을 마무리하려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하기 전 동거하던 여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먼저 유영재와 선우은숙이 골프 모임을 통해 만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영재는 이미 만나고 있던 여자가 있었고 선우은숙에게 환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유영재는 당시 목동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때 홀로 지내지 않고 함께 거주하던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 A씨는 유영재 라디오의 작가 및 유영재 매니저 역할을 하며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케줄을 잡는 것을 비롯해 속옷을 챙기는 것까지 유영재의 일거수일투족 모두 챙겼다고 하는데요. A씨 역시 돌싱이었고 유영재 또한 돌싱이었기에 두 사람의 관계를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사실은 관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팬심으로 유영재를 만나 매니저이자 작가로서 내외조를 모두 돌봤던 인물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2022년 말 이 A씨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전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전남편의 장례와 아이 문제를 위해 잠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A씨가 오피스텔을 비웠던 이 3주간의 기간 동안 유영재와 선우은숙의 만남이 이뤄졌고 8일 만에 결혼 결정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즉 유영재 입장에서는 8일 만에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접한 A씨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어 한동안 술독에 빠져서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유영재와 A씨의 관계를 모두 알고 있었던 팬클럽 역시 큰 충격을 받았고 A씨에게 이 사실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녀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리기 조심스럽고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된다는 뜻으로 조언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우은숙은 이런 사실들을 아무것도 모른 채 유영재와 재혼을 하게 되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유영재가 재혼이 아니었다는 사실인데요. 유영재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유영재는 첫 번째 아내와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고 이후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 골프 선수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유영재가 골프에 관심이 높은 이유 역시 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골프 선수와의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 이혼 후 돌싱의 삶을 즐기다가 A씨와 깊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즉 선우은숙과는 A씨와의 만남까지 가진 후 사문을 했던 것인데요. 선우은숙 역시 유영재가 재혼이라고 밝혔었기 때문에 사문이라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한 번에 알게 되며 선우은숙은 큰 충격에 빠졌고 현재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하며 최측근들 외에는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유영재 역시 계속해서 방송은 이어가고 있지만 이혼과 관련해 별다른 사항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혼해서 결혼 생활까지 늘 방송을 통해서 전해왔던 선우은숙이기에 그런 선우은숙이 늘 불만을 털어놓았던 속풀이 쇼 동치미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치미가 두 사람의 화목함에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난 지 두 달 만에 부부가 된 두 사람은 한 집에 살며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자주 다투는 모습이 전타를 탔습니다. 신혼여행 편에선 선우은숙이 이럴 거면 저 사람과 괜히 결혼했나 싶다라며 뽀얀는 장면이 등장해 위기감을 고조시켰죠. 서로 너무 다르다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다라며 자책하거나 원망하는 모습도 자주 나왔어요. 지금껏 동치미에서 토로한 선우은숙의 불만을 요약하면 외로워서 재혼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라는 것인데요. 반면 유영재는 자유로운 영혼을 강조하며 선우은숙에게 맞춰가며 잘 살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둘 다 결혼생활을 통해 자녀가 있고 한갑 즈음에 만나 극적으로 부부가 된 만큼 인생의 지혜를 발휘할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결혼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이혼은 인내심이 부족해서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한다는 우스개가 있지만 이들 부부에겐 이런 말이 비껴가길 바라는 시청자가 많았죠. 하지만 대중의 희망과 달리 방송에 공개된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은 외줄 타듯 시종일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동치미 제작진이 고정 패널 선우은숙을 위해 악마의 편집을 삼갔을 텐데 두 사람의 생활 패턴과 성격 차이가 혼인이 유지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컸던 게 사실인데요. 함께 신앙생활을 기대한 선우은숙의 바람과 달리 유영재는 여전히 음주를 즐겼고 새벽 3시에 귀가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픈 아내를 두고 외출하기도 했었죠.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돈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많은 시청자를 의아하게 했는데요. 선우은숙이 돈을 여기저기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데 이를 다 합하면 거액이라는 뒷담화를 유영재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적 남편이라지만 유영재가 방송에서 선우은숙의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했느냐는 뒷말이 나왔어요. 경제 공동체인 부부끼리 돈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잘못이 아니지만 선우은숙의 30억대 서초동 고급 빌라에 들어와 사는 유영재가 할 말은 아니었다는 게 비판 근거입니다. 선우은숙의 초고속 결혼과 파경은 굳이 저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싶은 부분까지 방송에 공개돼 있을 때 없는 피로감을 낳았는데요. 부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선우은숙이 받은 상처도 금방 회복되길 응원하겠습니다.